안녕하세요. 잉글시 머핀 발음 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환영합니다. 여러분, 잉글시 머핀 앱 준비 되셨죠? 네. 잉머 앱은 구글 음성 인식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분의 발음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. 잉머 앱을 통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 한 가운데 마이크 버튼을 꾹 누르시고 발음을 확인해 주세요. 그럼 오늘은 첫 단어는 사과 사과는 애플 한 번만 더 애플 A 발음 중에 애 발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everyday 할 때 애 발음이라고 발음을 하세요. 하지만 애 해보세요. 애 하실 때 애 발음은 턱만 밑으로 내리시고 혀가 보여야 돼요. 턱을 떨어뜨려. 애 애 애 애 애 애 애 애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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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! 애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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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 강세가 있을 때는 입을 크게 벌려서 발음이 더 길어져요 하지만 강세가 없을 때는 입을 약간만 덜 벌리시면 돼요 자,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그리고 혀도 떨어뜨리고 턱도 떨어뜨리고 다 떨어뜨리면 돼요 자, 그럼 이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럼 이건요 한 번만 더 자, 그럼 연습해볼게요 이거는 입을 작게 벌리고 짧게 자, 그럼 한 번 연습 더 해볼게요 dead bad dad bad bed ba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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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ad ha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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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n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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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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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n men m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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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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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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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n p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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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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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nd sand a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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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 a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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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, perfect! 자, 아직 안되시는 분들은 턱 내리는 연습을 조금만 더 해볼까요? 에 에 answ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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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r sir answer answer accent accent ang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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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ft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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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fternoon afternoon 자, 여기서 애랑 after는 약간 좀 입모양이 좀 단지 after after afterno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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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fternoon에서는 애 강세가 오지 않아요. 그래서 입을 살짝 덜 벌린 거예요. ok? bad bad black black cab cab happ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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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nn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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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ct marri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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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s thanks laug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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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! ok, 이번에는 w 저희는 w 발음을 연습해 볼 건데 이거는 뭘까요? want 자, want w 발음을 할 때는 우리나라의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가우우우우우우우우우반보다 입술을 조금 더 작게 해야 돼요. W 할테나? Good! Very good! 자, 저희가 에 그리고 우 했는데 어때요? 에름 어르미 톡이 잘 안 내려오고 힘들어서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플 이용해서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약속 그럼 우리 빠이빠이